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치즈가 1kg씩 들어간 치즈폭탄 피자랑 치즈볼, 해시브라운, 더블한우스테이크 버거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일단 피자부터 먹어볼게요. 치즈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치즈가 정말 좋아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감사합니다.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맛있네요 맛있다 한우패티를 두개만 먹어볼게요 하나 만들어서 진짜 두껍게 됐어요 한입 들어갈려나? 맛있어요 맛있어요 치즈볼 치즈볼 안에 말랑한 치즈가 들어있어요 뿌링클 가루 치즈볼 맛있다 토마토소스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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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소스가 새콤달콤해서 잘어울려요 새콤달콤달콤하고 맛있네요 맛있어 체다치즈소스 체다치즈소스 맛있어 체다치즈소스 체다치즈소스 마지막은 햄버거에 꿀 뿌려서 먹어볼게요 어떤 맛이 좀 궁금해요 치즈소스를 먹어봤는데 진짜 타임 치즈소스 치즈소스 치즈소스가 넣어져서 치즈소스 치즈소스가 엄청 많아요 사과과 참깨 오징어 이건 너무 달아요 네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단 오늘 먹었었던 수제버거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소고기 패티가 두 장이나 들어있어가지고 먹을 때 한 입에 다 안 들어가서 조금 불편한 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맛은 정말 좋았고요. 이 반대쪽에 있었던 피자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피자가 말도 안 될 정도로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씹을 때 식감과 맛이 진짜로 좋았어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좀 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